부채 아닙니까? 내가 그것을 몰라 묻는 것이냐. 어찌 사내의 부채가 사당에 있는 것이냐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, 어머님. 그래. 네가 모른다면 누가 감히 우리 정의사당에 이 불경한 물건을 넣어둔 건지 찾아봐야겠구나. 복말댁. 네, 마은이. 지금 당장 모든 식소를 불러 이 부채의 주인을 찾게. 지도권을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하네. 안 됩니다. 지금 뭐라 했느냐. 그것이. 설마. 저, 그것이. 설마 정령 네가. 그것이. 제가 숨겨두었습니다. 이게 무슨 짓이냐. 감히 어딜 껴들어. 연선아, 넌 나갈 거라. 아씨,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마님, 아씨는 모르는 일입니다. 그 부채는 제가 숨겨둔 것입니다. 새 지혜로 나를 속이는 것이라면 여기서 성치 못할 것이니라. 허면 이 부채가 누구의 것이냐. 얼마 전 홀로 산길을 걷던 중. 화적대를 만나 곤혹을 치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. 모순들은 주랭랑을 치고. 무서운 화적대들은 저를 향해서 칼을 빠질고. 그 쌀을 내놓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 것이야. 한 발짝, 한 발짝.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. 살려주세요. 도와주세요. 그때. 멈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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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분이 나타나 저를 구해주시고는. 그 부채 하나를 덜렁 떨어뜨리시고.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. 그래서 누군지 모른다. 네가 정녕 이 집에서 쫓겨나 봐야 말을 할 것이냐. 자부 승진 아리십니다. 지금 대재학 대감 둘째 아드님을 말하는 것이냐. 예. 감히 어떻게 제가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?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. 그리 된 것이구나. 어서 체비하거라. 예? 아무리 그래도 네가 우리 집 식소리인데 직접 가서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. 따라 나서거라. 어디서 지금 우리 집이